월세 보증금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포함되는지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우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최근에 얼마 안되는 월세 보증금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 답과 함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헷갈리게 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과 전월세 신고의 차이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까 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그 임대보증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5억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보증대상액은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체인 5억이고요 월세의 경우 만약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대상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체 금액인 6천만원이고요 반전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대상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체 금액인 3억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법조항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입니다 이 49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여기에 전세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든 월세보증금이든 반전세보증금이든 이 임대보증금 전체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월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데 이것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소액보증금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원칙은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 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일정요건은 대표적으로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바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고 그러면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을 때만 6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신고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신 경우에요 전월세 신고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이 바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그때 전세월세 신고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가져와 쓰다 보니까 헷갈리신 거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보증 대상의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 면제 대상이 되는 거고 보증 대상액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법조항을 봐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임대법 제49조입니다 이번에는 제7항을 보겠습니다 7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가입 면제 사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1호를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2호를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5조의 2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미 조치를 취했으니까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3호를 보시면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2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험을 들었고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그 보증의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줬다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기준을 2010년 7월 21일부터 각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실 텐데요 2010년 7월 21일부터 각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금액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을 보면 2021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받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특별시 경우에 5천만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그러면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했을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 보증금은 5천만원으로 서울의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액 요건을 충족했는데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해당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 금액 우리가 보통 대출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 주택 산정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게 바로 보증대상액이라고 하는데 그 보증대상액이 0원 이하라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보증대상액이 0원 이상이라면 그때는 그 금액을 보증대상액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칙적인 전체 임대보증금보다는 어쨌든 좀 줄어요 그래서 보증대상액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예요 그 일정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된 경우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예를 들어 본다면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증이겠죠 이러한 선순위 제한물권을 해소한 경우 세 번째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임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임차인이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금액 그 금액을 보증대상액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이때 보증대상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증대상액이 0원 이하여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주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적다고 해서 소액보증금이라고 무조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인지 따져보시는 거고 그리고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 60%를 뺀 금액 그 금액을 다 따져보시고 본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입하되 보증대상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두 번째 질문에서 월세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전월세 신고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누가 가입하고 누가 신고하는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누가 가입하는 거냐라는 부분인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 물론 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시군구청 단위인 지자체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소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는 것이냐 앞서 민특법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세무소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그냥 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를 주고 있는 일반 집주인분들 그리고 세무소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한 그 집주인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자라고 표현하는 그 집주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신고할 것이고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보증대상액이 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부분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이죠 그 보증대상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상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든 반전세보증금이든 월세보증금이든 모두가 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일종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일종 요건은 제가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런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그때 비로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보증대상액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에서 대체 무엇을 신고하는 것이냐 주택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계약이라고 무조건 계약 내용을 다 신고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일종 요건은 있습니다 먼저 지역요건이 있죠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그 다음은 금액요건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지역과 금액기준은 별도 표로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신규 임대차 계약은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갱신임대차 계약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갱신임대차에서는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이 단순하게 임대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신고 대상 지역도 같이 보면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고요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군 단위 지역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월세 신고에서 신고 대상 기준 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한다 이 내용이 워낙 이제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이 섞이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 신고의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이 보증보험으로 와버려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표 보시면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전월세 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일종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요건 잘 따져보시고 본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인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가입은 하되 보증 대상액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월세보증금도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헷갈리게 하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과 전월세 신고의 차이점 알아봤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분 중에서 어려워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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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